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다리에만 신경을 쓰면 안 되죠. 이 팔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팔에 하는 것도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스타킹과 같은 재질로 이렇게 양쪽이 달라요. 야, 이게 약간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자외선을 차단하고 있어요. 아, 살색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반팔 입고 그냥 치면 여기가 시커메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냥 팔 같아요. 쿨링감도 좀 있는 느낌이고 약간 좀 편안하네요. 약간 압박도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골프에 완전 특화된 디자인입니다. 근데 이게 색깔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보통 여자분들 스타킹 같아요. 네, 그렇네요. 약간 다리 스타킹도 그럴 수 없고 두 가지 제품 다 약간 컬러가 자연스러워서 착용해도 약간 부자연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암 스타킹도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손목이랑 팔꿈치 부상, 손상을 예방해준다고 해요. 이거 이렇게 하고 나가면 골프상에서 자외선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